전기공부 단항식과 다항식을 할 거예요 단항식하고 다항식 딱 보면은 단은 짧구나 단은 길구나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되는데 단항식하고 다항식 정의는 엄청 심플해요 단항식은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로만 3x x y 2x c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문자랑 숫자랑 곱해져도 돼요 단항식은 3x 플러스 1 2x 제곱 플러스 3 x 4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x 5승 마이너스 3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이렇게 두 덩이 두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게 다항식이에요 이렇게 정의율을 보면 심플한데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단항식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 예전에 했었는데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카드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면 개수는 3x 5x 6y 여기서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예요 3x 5x 6 3x 5x 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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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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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 객 x 5y 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20이 되죠? 그리고 xy 문자는 문자끼리 xy 제곱이 돼요 x하고 y제곱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이렇게 딱딱 써주면 돼요. 붙여서 써주면 돼요. 만약에 5x 곱하기 6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하고 6하고 곱해주고 x하고 x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5하고 6을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요. 30. 그런 다음에 x하고 x를 곱하면 x제곱입니다. x를 두 번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x제곱을 써줍니다. 여기 사이에는 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30하고 x제곱은 곱해졌으니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수법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법칙은 저희가 배우지 않았는데 26단원 1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나와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저희가 필요한 지수법칙만 해보겠습니다. x3제곱 곱하기 x5승 이거는 문자가 같죠? 그러면 곱하면 x3, 5, 15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x 한 다음에 문자는 똑같은 걸 여기다 써주고 3하고 5를 더해주는 거예요. 8 왜 이렇게 되냐? 빨리빨리 해볼게요. x3제곱은 x를 세 번 곱한 거잖아요. x를 세 번 곱하고 x5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x랑 곱하기랑 너무 비슷하니까 색칠할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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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제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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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제곱 이러니까 x3제곱 곱하기 x5승은 x가 8개예요. 8개 그래서 x8승 이거, 이거 더해서 여기다가 써준다. x6승 곱하기 x7은 6하고 7 더해서 x가 13개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지수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를 더해준다. 지수니까. 지수가 x6승. 이게 지수예요. x가 여섯 번 곱해줬다. 이게 지수인데 지수는 여기. 차수라고도 하죠. 차수. 차수, 지수.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한다. 이 말은 즉 x3제곱 곱하기 x5승은 간단하게 x8승이 된다. 라는 거예요. x8승, x8제곱 다 같은 말이에요. 자승이라고도 하죠. x제곱을 x자승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7x제곱 곱하기 3x3제곱을 해봅시다. 이거는 7하고 3 곱해야 되죠. x제곱하고 x3제곱. 같은 문자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3, 21. x제곱, x3제곱, x5승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20이라고 x5승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단항식의 곱셈에서 부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음수가 홀수계는 마이너스, 음수가 짝수계는 플러스. 이 말은 즉,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하나 둘 셋 홀수잖아요. 홀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주고 x, x, x 곱하면 뭐죠? x3제곱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플러스 x를 해봅시다. 원래 플러스 x는 생략되기도 하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하나 두 개죠? 짝수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플러스가 됩니다. 짝수계는 플러스 해주고 앞에서 했던 거 개수 써주고 개수가 1, 2, 1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1은 2죠? 이렇게 해주고 x는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 보면서 좀 여러 번 숙달을 하세요. 음수가 홀수계면 마이너스, 음수가 짝수계면 플러스. 이게 조금 많이 기초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나가서 기본 개념 보고 기본 문제 풀어보고 쭉쭉쭉쭉 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관연도 풀어가면서 숙달하세요. 금방 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전기기사의 모든 수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7x 곱하기 3x 곱하기 마이너스 6y 이거는 부호가 뭐게요? 마이너스 개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계네요. 두 개니까 짝수. 플러스 해주고 7, 3, 6 다 곱해져요. 7, 3, 21 6은 126 써주고 x 두 개 x 제곱 y 하나 이래서 126 x 제곱 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단항식의 나눗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계산 실수하는 분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뭐뭐 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x 제곱 나누기 x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3x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x 제곱은 1분의 3x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것을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돼서 밑에는 x1승이니까 이거 하나 날라가죠. 그래서 3x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곱하기 분의 1로 바꾸면은 계산하기 편해져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분의 1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정기기사인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를 또 보면은 a 나누기 b 곱하기 c 그러면은 나누기만 분의 1로 바꿔요. 곱하기 뭐죠? b분의 1이죠. 곱하기 c a는 1분의 a c는 1분의 c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b 1 곱하기 b 곱하기 1은 b니까 어떤 것을 1로 곱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a1c는 ac가 되겠죠. 나누기는 분의 1로 바꾸는 연습을 잘 하세요. 27a제곱 b 나누기 b를 해봅시다. 이거는 27a제곱 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27a제곱 b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이거는 1분의 27a제곱 b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게 계산이 숫갈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b, b 똑같죠. 이건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27a제곱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수학은 심플하게 꼭 부탁드려요. 기본 문제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역수란 아까 전에 b 이거를 b분의 1로 바꿨어요. 나누기니까 b분의 1로 바꿨어요. 이거를 역수라고 합니다. 그럼 3의 역수는 뭘까요? 3분의 1 5의 역수는 뭘까요? 5분의 1 곱하면 뭐가 되죠? 1 1 1이 되죠? 어떤 거에 역수를 곱하면 1이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3a 3a의 역수는 뭘까요? 1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1이 되기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 쭉쭉쭉쭉 풀어보세요.